Q. 글쎄 1. 레이클 에콥만 봐 좀 봐 나를 좀 뺏어 서무야 이 년의 말투 하! 머리도 하고 과정도 한 눈에 나 TO MY LIFE 주운 주운 가슴이 떨려와요 자꾸자꾸 상상만 하는 일요 어떻게 하나 곧배롭던 내가 말하고 싶어 많이 많이 애쓰지는 이제 웃지 마요 진심이니 놀리지도 말아요 없는 거짓말고 싶어요 감사합니다.